지금 부산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숙주기 부산시민문화재 다시 피는 꽃으로 열 번째 봄 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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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세월호 참사로 태원 참사로 호그라비 죽은 이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어린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아유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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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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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venthhip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시는 이렇게 올라가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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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